징계 피하려고 수쓸인가요? 그럼 징계해 주십시오. 단, 해임이나 면직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. 뭐? 두려우신 거죠. 제 잘못 드러내려면 검사장님도 안전하지 못할 테니까요. 고부장도 그렇게 됐고.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? 아니요. 최소한 제 양심이나 능력에 걸맞지 않는 이 자리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겠다는 겁니다. 한혜률이, 한혜률이 진짜 독한 년이네. 집안을 그렇게 풍비박산을 내고 너는 속 편히 살겠다는 거 아니야, 지금? 그 독한 년 덕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지검장님 아니세요? 지검장님이 편을 빨리 바꿔주신 덕에 수사가 수월해졌으니 제가 지검장님 덕을 봤다고 해야 할까요? 무슨 소리 하는 건지. 한 부장만 정의로운 검사야? 응? 자과 넣은 기업 청소들 머릿수 따지면 한 부장 다 못 따라와. 내가 왕년에. 네, 저 지검장님 못 따라갑니다. 부족합니다. 무엇보다도 그 정치적 감각, 상황에 따라서 얼굴을 바꾸는 아니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능력. 전 평생 못 갖출 겁니다. 그래서 지검장님은 검사장님이시고 전 부장까지밖에 그릇이 안 되는 건데 그동안 까불어서 죄송합니다. 국회의원 꼭 되십시오. 지검장님은 그게 더 어울리십니다. 고맙습니다.